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 오늘 이학순 베이커리 와 보는데요. 한번 들어가보실도록 하겠습니다. 짐볼 같은게 있네요. 아셔가지고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 오드파이 크림치즈 파트 라즈베드 호르두 레드벨벳 초코파이 2,400원인거네 옥수수 식빵 몽글보드 식빵 밀크 식빵 치즈샤브레 카푸치노 슈가산물 프림베리 식빵 칠곡 식빵 엘리게이터 국산안전빵 갈릭동뿌레지 핀추 타르트 칠곡 가또니안 밤명양빵 치즈스톤 리얼브라우니 옥수수 마늘빵 4,900원 어니언화산 5,800원 매콤소드지 이건 뭐죠 이름이? 딸기 생크러플 딸기 생크러플 오고고 타르트 딸기 크라운 딸기 버블 광고티브 광고티브 형용색색 딸기 크라썽 가스치즈케이크 유아가파운드 되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너츠 새싹 아노박 아노박 랩 랩 탈기 팡도 더먹는 실풍깨 샌드위치 샌드위치 엑스 유아가파운드